2시의 고파쇼 2시의 고파쇼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8등심 인형 개그맨 정도야? 네, 9등심 개그맨 박년혜예요 드디어 저희도 이제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러게요 저희 같이 약간 스타일리시하고 뭔가 이렇게 인텔리전트한 이런 괜찮나? 인텔리전트 맞나? 그냥 해, 막 인텔리전트 세트 메뉴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그 만약에 햄버거 세트라면 박나래 씨는 뭐 감튀 정도? 하지만 메인은 햄버거죠 미모로 따지면은 장도연 씨가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요 장도연 씨는 빛 좋은 개살구예요 인도가 올라갔다고 하면은 뭐 올라갔죠, 뭐 남자도 많이 만나고 있으니까요 장도연 씨는 왜 저러시는지 아세요? 도라이에요 정신나간 여자예요 아니, 여기가 19금인가? 그렇게 그런 느낌을 해도 돼요? 안 돼요? 전 연령, 방금 아, 전 연령이요? 전 연령은 나중에 19금 안 되나? 그치 뭐, 애들 다 다 애호인데도 노릇 만드는 거지 암튼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갑니다 기대했으면 확 들었으면 확 들었으면 확 들었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